1.1.2 độ 1.1 độ 1.1 độ 감독들이 팀을 꾸리면서 어쨌든 수비안정화가 가장 기본은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spong이 하겠습니다 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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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을! 오, 빠졌어요! 자 이제 패스라트로 가나요? 한교원, 고을! 한교원의 득점, 만일 골이 남은 전방 스코어, 1대 1! men, 그 gráfic는, 제가 신발해서 살게 Unticom Biin z 졸업한 점 만일 골이HiP 전북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팀이... 저기서 정국수가... 쿤쇼! 쇼! 들어갑니다! 총점관이 나옵니다! 아, 그쪽은 경우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북의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코너킥 공격을 이어집니다. 왼발 올려줍니다. 쇼! 들어갔어요! 아, 전북 현대가 이제는 앞서 가기 시작. 어쩔 수 없이 비트카즈은 좋아, 아, 철판을 나갑니다. 생각보다 4년째 세트의 승인 Hyung 정복입니다 김보기영lik 무릴로 seu 앨ло 이넘해ря는 stateいました 선제골 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찬스지만 또 막고 있는 부산입니다. 크로스 올렸습니다. 여기서 헤딩 고!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찬스는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은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을 주었습니다.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찬스는 이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을 주었습니다. 이 박스는 이 박스을 블issez 한교원을 차지하게 되면 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넘지 condu 이번에 더욱 많이 가질 필요 있습니다. 빠졌어요 한교원이 박스 안쪽을 밀리고 들어가서 뒤쪽이 내집니다. 열려있어요 악 classy! 다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인트까지 주었습니다. 원터치로 신경을 보리 갑니다. 올려줍니다. 자,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против오래서 온난화가 되었을 때 리 방향에 다가가 여기와 죄의 좋은 행동을 보냈 그리고 집중한 봉투가 차가운 무리 집중한 봉투가 집중한 봉투가 집중한 봉투가 집중한 봉투가 집중한 봉투가 식사의 봉투가 으르르 이홍 선수의 아쉬움은 있지만 활용도 가치가 높은 선수예요. 이홍 선수의 아쉬움은 많은 자유의 아쉬움은 세계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철순 선수에게 전달해 줍니다. 최철순, 한규원. 한규원 선수가 뚫어줘야 돼요. 자, 그렇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규원 올려주죠. 슛. 슛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철순 선수, 한규원 선수에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한규원 선수, 달려야죠. 자, 이번에 좀 잡았어요. 천천지로 퍼 올려주죠. 자,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여기 서! 네! 응원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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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등지로 돌아섭니다. 한규원, 한규원. 끝까지 슈팅까지 시도를 해봅니다. 아예 오사인 형태로 내리면서 한규원 선수를, 한규원 선수는 이제 슬리건 선수가 맞고,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를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를 막아주는 거. 네, 이거를 좀 신경을 쓴 거 같습니다. 조그, 우포인트 란츠, 너머로 원스, 큐 시앙 조그. 섬 δια거운서, 서로가 항상 붙여있고, 10, 14골이나만을 중점했을 거예요. K리그, 그 잊지 못할 거예요. 작년에... 그 사상첨으로, 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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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틱. 아하, 아하! 어, 오 투 빠 됐어요! 려지어 스트로! 하하! 멈추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